시니어들을 위한 홈플러스 카페마을 1호점이 전주에 중지를 틀었습니다.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의 문을 연 이곳은 민관 협력형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고용 복지 증진, 노인 생산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특히 카페마을 1호점은 전주시가 지자체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 대형 유통 매장과 함께 시니어 일자리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카페마을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도 진행됐습니다.